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 디스크질환편 맥켄지운동 첫번째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이완합니다. 두손으로 턱을 받치고 천천히 이완합니다. 양쪽 팔꿈치로 바닥을 받치고 팔과 팔 사이의 직각을 유지합니다. 양팔을 완전히 펴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다시 같은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에서 중요한 점은 각 부분동작시 숨을 천천히 내쉬며 이완합니다. 허리에 좋은 맥켄지운동 두번째 머리와 허리를 뒤로 젖히고 숨을 내쉬며 5초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위치하고 같은 동작을 다시 5회 반복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5분 투자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합시다. 우리나라의 자리의 자양을 지켜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5부에 대해서 5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실 집이 조절을 연속하는 허리가